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역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꽃밭에 앉아있죠. 이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현재 이 꽃은 접시꽃입니다. 접시꽃. 자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접시꽃입니다. 바다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접시꽃을 보고 있습니다. 굉장히 보기 좋죠. 여러분들.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 지금 좀 더 모공이 가 다져있거든요. 아직까지 만개가 아닙니다. 한 며칠 더 가야 됩니다. 그때 한번 내가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꽃을 접시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. 아 또 접시꽃 진짜 예쁘다. 아 또 접시꽃 진짜 예쁘다. 자 여러분들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. 송정에 송정에 송정축도 공원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접시꽃을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앉아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예뻐지요. 접시꽃. 여기서 꽃이 다 나옵니다. 여러분들 여기 자체가 꽃이 다 나오는데 아직까지 만개는 아닙니다. 여러분들. 제가 제가 여기에 꽃이 많이 피게 되면은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여러분들 한번 꽃을 한번 구경을 해 보십시오. 굉장히 예쁘지요. 여러분들. 꽃이 또 예쁘다.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